다리가 짧고! 다리가 짧고! 다리가 짧고! 다리가 짧고! 다리가 짧고! 지효야 너 들어와! 옆으로! 옆으로 들어와! 지효 진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지효 뭐야? 야 지효 완전 허당이야! 지효 완전 허당이야! 아 잔인하다! 아 진짜 동훈이 잔인해! 그냥 할 거 없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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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이제야! 지효야! 도 aux 1. 아 진짜 아ruption가 아닌 건 아니야 동의? 아 진짜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아pex아. 왜 왜. 위로고 하는 상황이라니. 왜 왜. 누가 醉 loan 공개 안 되는 거야. 왜 왜 그걸 왜.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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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구원아. 죽음을 하셨고 날 안 는다. 하셨고 날 안 는다.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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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안 된대.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공격! 야, 이겼네. 아니야, 아니야. 야, 왜 이렇게 이겼네. 왜까지 하는지. 야, 적당히 좀 하시면. 그게 중요해요. 아, 좋겠다. 야, 좋겠다. 내가 최지우를 불렀다. 좋겠다, 최지우 이겨서. 아이고. 나눠갖으면 안 돼요? 이게 뭐라고. 이게 나눠갖자. 아, 이거 별 이거. 역시 별은 하하 거야. 별이 어떻게 쓰여진 거야.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아, 저거. 너는 좀. 동훈이 너는. 내가 질 뻔했어요. 아니, 아니,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 나 오늘 적당히 하다 말 줄 알았거든. 나는 진짜 부러워. 이렇게 원하지 않는데 목격이 되는 사람 봤잖아. 광수. 와, 진짜 광수. 어떻게 했어요? 괜찮았어요? 네, 말씀 편하게 하세요. 뭐, 편하게. 편하게. 아, 내가 사주면 알고. 방송 다 봤어. 하하하. 오늘 여배한테 다 그러더라? 야, 기가 막히게 하네. 쟤는 일단. 쟤는. 할 수 있을 때 해. 연예인 좋아하고. 아니. 그 다음에 연상 좋아할지. 연상과 연예인을 좋아해. 다 갖췄네. 연상의 연예인 다 갖췄어요. 내가 이러면 또 연애를 할 수가 없지. 안 할게.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지금. 이게 아니라 넌 못생겼어. 형, 저 심한 줄 아는 거야? 너무 잘생겼어. 상수야, 못생긴 건 요즘 트렌드야. 그래. 저는 기분 나빠할 일이야. 트렌드가 아닙니다. 트렌드야! 트렌드야! 트렌드가 아닙니다. 구나, 저 저 잘생긴 순으로 얘기해 주시지. 어디서? 인기 빼고, 인기 빼고. 지효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1일부터 딱. 구나, 잘생긴 순으로 할까요? 잘생긴 순으로. 1위 누구? 2위. 저는 종국이에요. 고고! 종국! 2위, 2위! 2위! 2위!